Q. 유 이건 물고기야 물고기야 동해전이가 왜냐면 외국영화 너무 많이 봐 외국영화 너무 많이 봐 동해전이 형 동해전이 형 동해전이 입장 써요 입장 써요 입장 써요 입장 써요 입장 써요 궁금하다 아 또 빨리 따라서 귀 안 걸려 아 너무 자기 이미지 생각한다 강희영이 아까 말했듯이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하는 걸 똑같이 따라 하진 않아요 근데 비슷하게는 하려고 해요 3년 전에 너무나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같이 날씨 좋은 햇빛 아래서 거기다가 앉자 그랬어요 앉아서 앉자 이렇게? 네 앉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줬죠 노래를 부르고 좋아한다 나와 같이 내 옆에 있어달라 3년 전에 몇 살이에요? 18살 아니에요? 나 같이 있어달라 저와 같이 그날 때 그랬어? 워낙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로맨틱한 거 로맨틱한 거 사실 노래 부르면서 동해군이 손가락에 목걸이란 반지를 걸어서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노래를 부르는데 쫙쫙 쫙! 목걸이가 탁 떨어지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넌 정말 로맨틱한 거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